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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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? 이번 해외 예상 라이징 스타를? 이불라 봐! 저 있죠! 왜요 왜요? 박상민이! 하하하하하 왜요? 제가 추천하는 라이징 스타를 뭐라고 해야 말만 해주시면 되고 표승선수를 주목해주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나온 문지윤 아니에요! 문지윤 승진 내가 볼 때 라이징 스타냐? 15년 8살이 라이징 스타냐? 어? 얘예요! 문지윤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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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문지윤 하세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? 문지윤이요 저희 팀 선수기는 하지만 제가 옆에서 많이 시켜본 걸과 열심히 하긴 했고 써몸지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써몸이 있으면 아주 좋은 동기라고 보여줬고 문원들께서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 시간에 지윤이요 문지윤 문지윤 지윤이세요? 문지윤 무슨 작업 중에 하나 안 했어요 문지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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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문지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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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? 이럴때? 아... 음... Moon! She's a rising star. 어... She's gonna be great. 이유이요. 이유이요. 석 Reggio 고마워. 효연이랑 하면 돼요? 저 이요이요. 이요이! 이론에 그리했거든요. 효연이 오래 나아. 나인 40밖에 안되서 어린아이 자기. 아... 나의 어떻게 비켜? 엄마 깜짝아. 이원정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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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라이징스타에게 이원정이요! 이원정이요!